롯데 자이언츠 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2023년 시즌을 앞두고 많은 전력 보강을 했습니다. 롯데 팬의 한명으로서 시즌 성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야심차게 영입한 FA 선수들은 물론 2022년에 좋은 활약을 했던 주축 선수들 그리고 롯데의 미래를 짊어질 재능이 충만한 신인들까지 선수 면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2023년 롯데는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KBO 리그에서 팀 전력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는 외국인 선수의 활약을 예상해보려고 하는데요. 롯데의 외국인 선수는 스트레일리, 반지, 렉스죠. 2023년 롯데 전력을 예상함에 있어서 이들의 활약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문득 린레아가 떠올랐습니다. 예전 롯데의 효자 외국인 선수 트리오였던 린레아 정도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린레아와 스반넥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두치와 렉스입니다. 좌타 외야수의 일발 장타력을 가지고 있는 백인 선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두치는 중견수 수비도 수준급이었고 발도 빠른 이른바 오각형 선수였다면 렉스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우친 성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선수의 첫 시즌 성적을 비교해보면 작았던 사직구장을 썼던 아두치의 장타력이 눈에 띄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렉스가 앞섭니다. 사이즈가 커진 사직구장을 쓰고 있음에도 정말 아름다운 스탠스를 찍고 있는 걸 보면 렉스의 공격력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른 아두치가 2년차에 들어서서 심각했던 허리 부상으로 아쉽게 팀을 떠났는데요. 렉스는 부상이 없고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죠. 경기 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데뷔 시즌의 성적,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레일리와 반지입니다. 백인 왼손 투수로서 팔 높이가 정통 오버핸드보다는 살짝 낮아서 상대하는 좌타자들에게는 재앙 수준으로 강하지만 우타자 상대로는 약점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일리는 롯데 외국인 왼손 투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죠. KBO 리그 데뷔 시즌 성적도 역시나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일리를 압도하는 것이 반지의 데뷔 시즌입니다. 물론 레일리가 작은 사직구장에서 뛰긴 했지만 반지의 데뷔 시즌은 정말 성공적입니다. 레일리가 2년차 시즌 들어서 KBO 리그에서의 적응도도 높아지고 소화 이닝이 증가하고 구이닝당 볼렛 토용이 줄어드는 등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KBO 2년차에 접어드는 리그 파악을 더 잘하는 반지 기대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린드블럼과 스트레일리인데요. 역시나 백인 오른손 투수로서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하고 경기 외적으로 팀 내 친화력이 상당히 좋고 리더십도 뛰어나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롯데에서 복수의 시즌을 치렀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린드블럼은 롯데를 떠나서 두상까지 총 5시즌이나 치렀고 스트레일리도 2023년이면 벌써 4시즌째가 됩니다. 앞선 선수들에 비해서 리그에서의 경쟁력 검증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굳이 스탭 비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냥 스트레일리가 2022년 시즌 성적 정도만 해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린레아 트리오와 스반렉 트리오를 비교해봤는데요. 스반렉 트리오가 린레아보다도 더 낮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 걸까요? 2023년 시즌 스반렉 트리오가 팀을 하드캐리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